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로나부터 내려오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로라 밝히 증언하니 그리스도가 디모데가 마게로나부터 내려오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애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황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제가 너와 함께 있으네 어떤 사람의 도로를 제공하여 그리스로라 하여 하나님의 동심이 이들이 영원님에게 예수는 하느니라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다함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붙잡힌 제자가 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한가족입니다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이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생활을 함께 하면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지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라는 의식을 가질 때 교회는 힘있게 전도운동과 랩런트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건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속이라는 것은 한가족이라는 거죠 어떠한 한가족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의 피로 한몸된 영적인 한가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건속의식을 누구보다 사실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노마의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노예이면서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걸려서 감옥에 들어온 제수였습니다 이러한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오네시모가 그 복음을 듣고 제자로 세워져가는 가정 속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또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필리핀 우리 민도르 예원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안경예 선교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사회적으로 볼 때는 완전 엘리트 출신이고 배경도 좋으신데 그러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필리핀 사회로 들어가셔서 건속의식을 가지고 필리핀 사람들과 삶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져가는 모습들을 이번 캠프 때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건속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품고 함께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란 것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로서 삶의 플랫폼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말씀 중에서 예수 그리소가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2장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어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 똘이라는 것은 건축을 할 때 건물의 중심이면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처럼 예수 그리소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소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2, 3, 7나라 5총 종족을 선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소이고 또 2, 3, 7나라 5총 종족에게 가서 전해야 하는 것도 오직 그리소이고 또 그리소를 통해서만이 2, 3, 7나라 5총 종족이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 3, 7나라 5총 종족이 그리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놈들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3, 5직의 언약을 붙잡고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는 함께 지어져 가는 복음 공동체 또 원리스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소엠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말씀에 붙잡힌 캠프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전도자 바울이 나오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운동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소라고 밝히 증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운동을 하면서 참 좋은 제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런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아덴 전도 실패라는 멈춤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실패가 멈춤의 시간이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의 체질이 성공하고 응답을 받을 때는 멈춤의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실패라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또 문제와 사건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멈춤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리뽀 지역에서 누디아라는 제자를 만나고 또 귀신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에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간수장과 또 간수장의 가족까지도 다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대살로니카 지역에서는 야손이라는 제자를 만나고 또 헬라인과 규비운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니까 순간 영육간에 들뜨게 되니까 아덴에서 전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열정과 자기 색깔을 가지고 전도하면서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말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실패했던 것들이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렸다는 것은 신뢰와 디모델을 기다린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사람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함께 전도 운동을 할 전도팀을 기다려야 하는데 현장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여서 혼자 현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또한 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내 감정과 또 내 생각대로 혼자 현장에 들어가서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날마다 사람들과 변론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론하였다는 것은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잘못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아덴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마다 이름이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신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신은 이름도 지을 수 없어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종교는 똑같다고 말하는 다운주의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바울은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다운주의적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소라고 밝히 증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고린도 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뜰령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할 때 실패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멈춤의 시간을 가졌고 또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제2의 전도자의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현장을 밝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본당 헌당 시대 속에 제2의 전도자의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붙잡힌 캠프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을 보면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라고 밝히 증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느냐 그리고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환경에 붙잡혀 살아가거나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붙잡혀 살아가거나 내 감정과 문제에 붙잡혀 살아간다면 그것은 나중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생활 속에 참고하거나 또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기준이 말씀보다 앞서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 말씀을 보면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아담과 하하가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해 줬는데 처음에는 가인과 아벨이 그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잘 들이다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삶의 현장이 분리되면 될수록 늘 갈등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땅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난한 땅에 가보니까 기근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말씀과 삶의 현장이 분리되어서 보이니까 말씀에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데 삶의 현장은 기근처럼 보이니까 늘 갈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난한 땅에서 다른 사람이 기근이 될 때 똑같이 먹는 것 속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복음의 증인으로 백배의 축복을 주시고자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냐 하니까 말씀을 참고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현실 속에 속게 되고 그 속에서 갈등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소동과 고모라 성이 성을 멸하실 때 노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이르기를 요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세 사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소동과 고모라의 성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정치인들이 또 경제인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뿔이 내리고 체질화되는 만큼 말씀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이 단단히 박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단단히 박히면 믿음이 경고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유튜브 시대라고 말을 하죠 유튜브라는 플랫폼에 많은 정보가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고 그 정보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진보 쪽의 뉴스를 보면 그런가 싶고 또 보수 쪽의 뉴스를 보면 또 그런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홍미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시대가 또 오겠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캠프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면서 내 기분대로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재해석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성도님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또 18장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전도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라고 밝히 증언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금의 본질을 붙잡는 전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캠프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금의 본질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보금의 본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우리도 모르게 무식적으로 깔려있는 것이 기복주의입니다 이 기복주의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막연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은 구원받는 복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경제의 축복을 받고 우리 자녀가 성공을 하고 또 질병이 자동으로 치유되어지는 이러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복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 속에 고난이 조금 오래 가면 시험이 들고 마음의 문이 닫혀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고난이 오니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이 천국을 보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육신적으로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내 육신적인 문제 서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서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근본 문제 이 영적 문제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장에서 예수는 그리스라고 밝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이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러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누리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고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캠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은 7역기 3장 18절에 어린 양의 피를 붙잡을 때 해방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이 노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 모든 죄가 해결되어지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고 현장에서는 이 재앙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캠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가 그리스라는 것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임마누엘의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취된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래 내가 곧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캠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아덴에서 전도할 때 실패한 것을 발판 삼아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글소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또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캠프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을 밝히는 캠프 인생입니다 오늘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 현장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무역의 중심지이면서 사람들이 음란하고 우상에 가득한 현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 세계적으로 전파하기 위한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전도자 바울은 복음의 빛을 비춘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오니와 오직 여호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의 빛을 비춘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빛을 비췄다는 것은 말씀의 빛이 비춰지었고 기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고 캠프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빛을 말씀의 빛이란 것은 예수가 그리스라는 복음이 선포될 때 현장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복음이 전해져야 받지만 영적인 반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격이 착한 사람이어도 복음을 끝까지 듣고 영접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겉으로 볼 때는 핍박처처럼 보여도 겉으로 볼 때는 복음을 잘 듣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복음을 듣고 순한 양처럼 바뀌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이 말씀의 빛 곧 예수가 그리스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빛이란 것은 전도 대상자를 향한 중보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할 때 그 대상자에게 기도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흑암의 세력이 드러나면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빛이 비춰질 때 흑암의 세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더 발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속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빛이 비칠 때 흑암은 반드시 결박받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캠프의 빛이란 것은 우리가 있는 현장을 끊임없이 밟고 도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기도로 현장을 돌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장에 직접 가서 밟고 도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았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 때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장을 캠프할 때 불신앙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캠프에 빛이 비춰질 때 현장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필리핀 멀티 캠프 속에서 민도르 지역의 전도 캠프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 캠프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먼저는 전도 캠프의 빛이 현장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넷째 날에 망양 종족이 있는 원주민에게 들어가게 됐는데 영상과 사진에서 보았듯이 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 강을 건너서 망양 예원교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성교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불과 두 달 전에 와서 왔을 때는 물살이 세고 또 길이 없어서 진흙 땅을 밟아서 가야 했고 또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화장실도 없었던 현장이었는데 이 본 캠프 때 오니까 물살이 약해지고 또 자갈길이 생기고 화장실도 두 개가 생긴 것을 보면서 이것이 파수꾼이 대로를 숙축하고 또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든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포럼을 하셨습니다 그 포럼을 제가 듣고 나서 제가 본 것은 우리 예비 캠프 때 잠시 와서 기도하고 빛을 비췄는데 두 달 후에 교회와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본 캠프 때 본격적인 그리스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1년 뒤에 이 현장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단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망양 종족에서 우리는 교회 주변에 살고 싶다고 말하는 성도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산 속에 살다가 주위에는 산 밑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했는데 이제는 교회 주변에 살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 주변에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중요한 교회의 중직자가 세워지는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그래서 했던 이야기가 집을 지어서 아무에게나 집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을 걸고 또 복음편지 10가까지 양육받은 성도에게 집을 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 그리스의 빛을 비춰지니까 어둠이 떠나가고 또 대로가 수축되고 제자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또 유아국 우리 아기학교 중심으로 큰 광장에서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이 아기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기학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올 수 있냐고 성교사님과 미리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교사님이 여기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아다지지 않아요 완전 시골이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민도르의 한 100명 망양의 100명 할 것을 준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170명이 넘는 아이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보다 성교사님이 가장 먼저 놀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서 60장 3절 말씀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는 말씀이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일어나서 빛을 비추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빛으로 나아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감사하고 또 영적으로 확인되었던 것이 강단의 말씀이 일을 하고 강단의 말씀이 우리의 든든한 영적인 배경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도르 전도 캠프 팀이 구성이 될 때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말씀이 237 성교 드림팀이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캠프 팀이 구성이 되었고 그 캠프 팀이 구성이 되고 나서는 에베소서 말씀이 시작되었는데 그 말씀이 헤븐니 블레싱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성사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되시고 또 성사함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기쁨과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와 또 우리가 출발할 때 주신 말씀이 화평의 복음 공동체였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캠프하는 동안에 참된 기쁨과 합평을 누리는 시간이었고 또 오직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단의 말씀이 선교를 하고 강단의 말씀이 든든한 영적인 배경이 된다는 것을 보는 전도 캠프였습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마지막 밤에 다 함께 모여서 포럼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어른들의 포럼도 중요하지만 저는 대학 우리 청년들의 포럼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 이러한 포럼을 했습니다 우리가 첫째 날에 비행기 타고 차 타고 또 배 타고 20시간 넘게 왔지만 우리가 오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평생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는 선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내년에도 20시간이 넘게 걸려서 와야 하지만 넘게 걸려서 와야 하지만 자기는 꼭 오고 싶다라는 포럼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의 포럼이 그날의 기도수첩 말씀이 오버렛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도수첩 말씀이 중직자의 준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학과 청년들이 2, 3, 7나라 살릴 중직자로 준비시키고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응답되고 성취된 것을 보는 전도캠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도 이러한 말씀의 빛, 기도의 빛, 캠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이 말씀의 빛, 기도의 빛, 캠프의 빛을 비추고자 마음을 먹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바울이 현장에서 받았던 만남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고린도에서 브리스와 아골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노마서 16장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마 보고말을 위해서 바울과 끝까지 함께 동행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부터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한 팀을 이루었습니다 신라는 빌리뽀 교회에서 받은 성교비를 가지고 내려왔고 디모데는 대살로니카 교회의 제자들이 환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라와 디모데와 한 팀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애하는 디도 유수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도 유수로 한 사람은 노마 시민권자로서 높은 지위에 가진 사람들을 많이 배출한 고린도의 명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마 사람인데 유대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애하고 있었는데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이 해당 옆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사람이고 완벽한 장소인 것입니다 바울은 늘 해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이유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그 해당 바로 옆에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소까지 마련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장이라는 집부는 지금 시대로 보면 낮게는 국회의원, 구청장 정도가 되고 높게 보면 장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인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체가 큰 영향력이 있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고자 마음을 먹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이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도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바울이 현장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전도자들과 만남의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9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의 신변이 유혹받고 또 협박받거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바울은 빌리포처럼 대살로니카에서 또 베레아스처럼 했던 것처럼 고린도를 떠나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천인을 만나면 천 가지 말을 듣고 만인을 만나면 만 가지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면 그만큼 다른 것으로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들어 있는 그 사람이 제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그 다른 색깔을 빼고 그 잘못된 각인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문제와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그 하나로 만족하였고 그 힘을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를 영접하는 생명 운동이 많이 일어났고 또 노마봉화까지 함께 가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에 붙잡히고 현장을 밝히는 제자로서 복음에 빛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도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지역의 흑암을 꺾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제자를 찾는 이 말씀 운동 속에서 쓰임받는 우리 귀한 모든 성님 되시기를 또 캠프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